최근에 우리는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 박태환 선수가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듣게 돼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오게 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운동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운동, 스포츠라는 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스포츠 정신인데 약물을 복용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성품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썩은 밧줄을 타고 암벽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언젠가는 끊어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공도 해야죠. 그런데 뭐가 성공입니까? 어디까지가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새로워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여.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의 삶이 반석과 같다. 반석과 같다. 쉽게 쉽게 모래 위에 집으려고 하는 그런 삶과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그것이 안전하다. 시험이 오고 혼란이 와도 견고하게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부끄럽게 퇴장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더 빛나는 승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 승리의 절정 최고의 승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인간적인 매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 어린 시절의 야곱은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그리스오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의 스토리를 좀 정리하면서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에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루어지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에게 잘 다루어졌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돼요.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나오면서 형 어딜가 하면서 나중에 나오면서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쌍둥이가 한 배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는데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형하고 동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받는 어떤 특권, 그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본능적으로 나오면서 형 어디가 같이 가면서 발꿈치를 짚고 나왔다는 거예요. 악착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늘 형의 자리를 엿보다가 그 형이 애서지 않습니까? 형의 자리를 엿보다가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왔어요.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배고프니까 그걸 보고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이 막 고이고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그 자리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서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는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야곱은 그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기어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승부욕이 있었습니다. 성취,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부정직한 야심가였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죽을 때 말년에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믿음으로 죽을 때에 축복하고 경배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의 야곱은 가장 원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올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좋고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야 인생을 성숙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른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차례씩 광야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요. 모세가 광야를 거쳤어요. 다윗도 광야를 거쳤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가 어딥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루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장소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와 비슷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난 부분도 깎여나가고 내 잘못됐던 습관도 고쳐나가고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의 은밀한 죄악들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축복은 받았지만 집을 떠나게 되죠. 형을 피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딴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야곱에게는 광야였어요.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붙잡고 있는 놈이 있었어요. 야곱이 굉장히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삼촌은 그런 야곱에게 사기를 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을 의지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의 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서서히 서서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예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커다란 바위를 보면 바위가 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작품이 보인다잖아요. 훌륭한 작품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가가 조각상에 세워지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위대한 작품, 위대한 인생을 이미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깎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다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나자짐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 야곱이 죽었다. 야곱도 모든 인생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야곱이 훗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꾀가 많으니까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정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다루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믿음을 갖긴 가질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 혹은 그가 없어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시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계셔야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믿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의 죽음을 설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됐다. 믿음은 죽기 전에 갖는 것이 아니라 될수록 빨리 미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루어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이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강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집인데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무섭거든요.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칩니다. 이걸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를 한 대 쳤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한 대 얻어맞고 남은 인생을 쩔뚝쩔뚝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고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바꿔주죠. 그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순간. 완전히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그가 이제 고향 땅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인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곱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훗날 애곱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애곱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이 가난한 땅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애곱 땅으로 보냅니다. 애곱 땅의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요셉이 발견을 했어요.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거짓 유명을 씌웁니다. 너희들 정탕꾼이지. 어떻게 왔어? 거짓 유명을 씌웁니다. 그리고서는 시무원을 딱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들 정탕꾼이 아니라면 증거를 보여 봐. 인질을 잡아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너희들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요셉의 꾀입니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는 아버지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게 하는 요셉의 꾀입니다. 그랬는데 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시무원도 지금 잡혀있지.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베냐민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쓰러지신다. 쓰러져.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다가 요셉을 잃어버려가지고 참 마음이 슬펐는데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러니 베냐민만 보고 참 너무 기뻤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혈압으로 쓰러질 거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러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 아버지에게. 그때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창세기 43장 14절.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건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치 에서가 아수에로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앞으로 나갈 때 했던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강했던 정말 담대했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담대한 모습이에요. 목적과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침념의 사나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얼마 전까지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웰빙.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요즘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 죽는 거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것이다.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 당연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웰다잉을 보여주는 것.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축복하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했던 축복.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가난한 땅을 영원히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파다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죽음 직전에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도 훗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당대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섬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어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야곱이 너무 노세해가지고 지팡이를 딛고 서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니까 자기의 몸을 켜고 일으켜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켜고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강점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였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집을 떠나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첫날밤 광야에서 그가 첫날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 품을 처음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누웠는데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광야에서 누운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이게 잠결에 그런 건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야곱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쫙 올라가서 하늘까지 나왔어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끝을 보니까 그 잠결에도 아 하나님이다 내 주시구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이 딱 보여가지고 그분을 주시하고 그 밑에 딱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시작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그 밤에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베이트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후로 야곱은 늘 이 베델을 기억했습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줄 거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야곱이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을 기억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헌신과 결단을 그분에게 올려드렸고 내 믿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순간이 어딥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강점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집에서도 집 떠난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성도는 절대로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안 따라해도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것 같네요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결단하고 감사의 예물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의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잡초 같은 인생도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야곱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오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만 못한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세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안 변화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수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누굽니까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누가 또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손 좀 보실 것입니다 광야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고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야복광에서 한 대 얻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주시고 그도 다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한번